이제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감사드립니다 B21K의 영어 엑소의 소수와 펜치입니다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K-POP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한국사람들에게 인사말씀과 아저씨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기쁨이 어떠신지 암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만두세요 고맙습니다 Koch fil 이 춤 변호사도 한번 보여주시고 또 옆에 계신 분이 엑소의 타일 친구들입니다. 네, 그리고 원기를 하늘에서 알고 싶을 때 기분이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 씨를 고통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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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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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떨어진 음식을 소개합니다! 제가 그 있으니까, 이렇게 창조하는 것이 있고, ? 이런라의 장전. 편의점은, 또, 이렇게, 맛있는거 같아요! AH, 근데, 배고파노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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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보고싶어요! 어떨까요? 잘 먹으면 좋으세요! 실제 대화에 좋은 거에요... 어떤거에요? 3개 높은 거에요! 더 좋은 거에요? 판단시간으로 너무 좋은 거에요! 내가 바구고 싶다는 거에요! 어? 지금 판단시간이! 그게 이제, 방 있었어요? 무시한 소연 너희가 시원한 걸? 나한테... 일단은 애지요! 우리 애지요! 우리 애지요! 영양노만에? 죄송합니다. 내가 관심 좋아하는데, 뭐를 관심을 가요? 아니, 진짜 인생. 저 인생은 인생을 가야 하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거? 아이, 무섭니다. 짧은 시간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멋진 추억을 만들고 즐거운 편의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기묘한 조합이 모두 평소에 볼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도 좀 힘든 쪽으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을 기밀냈냐, 우선 게임은 카이 씨가 한 팀이 되겠구요. 수호 씨와 에이팅 씨가 한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펜트 세스를 씌워서 다른 racial 수업을 위한 엑소이 에이팅보내는 엑소이 엑소이 이럴 때, 엑소이 이럴 때, 엑소이 이럴 때, 엑소입니다. 나 안떠게 쯤에 안되시거든요. 나 이러는데 제가 지금 채워 recognizes 어, 킹컷.팀 나리는 자체들이 많다, 모두가 이러는 것 같아 Uh,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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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ht. Uh,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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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ht. Yeah, 이게 좀 나아. 어, 우리 소식들이 어떻게 해, 우리 이렇게 extension,ichting, 하하하하. 대성등에서, 연속에서, 먼저, 케인으로 팀으로 도와주네요. 모을 가겠습니다. progressive,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자 됐습니다. 준비하시고 시간대 주시고요. 스톱! 어! 눈을 너무 쉬었다! 오! 다섯 개 마셔야 돼요. 아! 실물치면 안 돼요. 오! 다른 거 주세요. 네, 세일이 볼 수 있어. ㅋㅋㅋㅋ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강아지는 우리의 business. 이런 거. 카페인의 내 critics christian 네네네네 김 남자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오오오오오오 달아나나나나 달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잘한다 오케이 노래가 나라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어제 1년에 생겨나고 3년자 I'm a son I'm a son Aaaaah Aaaaah 아아 아아 아아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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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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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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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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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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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마지막으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영향의 축하를 마치겠습니다. 내 목소리에서 대표하는 EP 오리지말 시리즈 김유란 이야기의 세 번째 시리즈를 맞아서 한국을 찾은 게이트와 게잇러브에게 오늘과 같은 뜨거운 말씀과 사랑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